자, 이거는 기타고요, 이거는 F고요, 이거는 덕치커피고요, 이거는 베이스고요, 이거는 승현명이고요, 이거는 저희 먹던 음료수, 그리고 저희 이거 마이크, 이거는 자, 이렇게 저희가 또 모두 모였어요, 엠플라잉 합주실에, 어제 밤에도 모였는데 마치 굉장히 오래간만에 모였어요, 자, 다시 갈게요, 하나, 둘, 시작! 크레이지, 크레이지, 예스, I'm 크레이지, 크레이지, I'm an all-in, 반대로, that's all-in, all-in, become crazy 네, 그늘 여기 저희가 모이기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들어가는 팬카페에 팬분들께서 Q&A를 많이 적어주셨더라고요, 엠플라잉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그래서 따로 또 질문 있어요 게시판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질문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들어볼까? 고고! 고아스턴! 고아스턴! 네, 자훈! 하트를 안해주는 이유는? 제가 애교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보여줘! 엠플라잉 멤버들이 해보고 싶은 CF가 있다면, 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해보고 싶은 CF요? 아마 이거 이구정성 나올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치킨! 잠깐만, 잠깐만, 가사를 모르겠어! 한 번만 더 하는 것, 양념만 발라도 넌 정말, 콜라무없어도 넌 정말 뷰티, alright, 뼈 위채교, 틀트 김에 미쳐 돌 것 같어, 치킨 시켜! 네, 다음 질문 갈게요, 탕수육? 부먹? 짙먹? 아 이거 당연한데! 아 이거 당연한 거야, 이거! 두, 원! 짙먹! 이거 당연한거 아닙니까? 네 그럼 하고 갈게요 짜잔 짬뽕! 하나 둘 셋! 짜잔! 자 다음 질문 각자 가장 부를때 자신있는 노래는? 라는 질문이 왔습니다 전 기가 막혀요 저 어린이란 곡이요 저는 원인올리에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아쉽네요 네 훈훈애님의 질문이에요 엠플라잉 전원 귀요미송 불러주시면 안되요 다시 불러주면 되는건가요? 한 명씩 하는건가요? 한 명씩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느낌을 4당3 우리 귀요미 4당4도 어색이 없던 귀요미 육당의 욕은 귀요미 2 wardrobe 5 6 스프레uck 6 6 감사합니다.